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가로 영상으로는 처음이죠? 가로 영상이 처음인 만큼 재미있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송현이 몰래카메라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하하 재밌겠다. 자 우리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내 친구 중에 좀 성공한 애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했대. 그래가지고 집들이 가고 있는 거지. 집들이 많았지? 왜? 나 예쁘게 좀 입게. 하.. 너는 나 원래 이뻐 그냥. 이모야? 어! 아퍼! 여보야. 네? 나도 이사가고 싶다. 이사 아무나 가냐? 돈 있어 해가지고. 미안하다. 돈이 없어서. 미안하다. 돈이 없어서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와 주차장 엄청 넓어. 와 진짜 좋다. 주차장. 와 우리도 이런 데 살아야 되는데. 맞아. 맨날 여보 주차 때문에 힘들었잖아. 왜 도대체 주차칸 두 개를 차지하는 거야? 이 개XXX. 와 진짜 이 동네도 개XX 같다. 그렇지. 내가 주차 때문에 엄청 힘들었지. 와 자리 엄청 넓어. 그렇지? 도착했어. 몇 층이야? 뭐라는 거야? 이사 전이라는 게 뭔 말이야? 응? 응. 일단 안 왔어. 왜? 아니 아직 이사 전이라는데? 그럼 왜 왔어? 아니 우리 먼저 집 구경하고 있으래. 그 집 들어온다고. 청소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? 일단 가자. 가자. 신축인가봐. 여기 근데 뭐가 엘리베이터가 무서운데? 여기 뭐야 이게? 신축인가봐. 몇 호야? 기다려봐. 비밀번호 알려줬거든? 응. 뭐야? 완전 좋다. 신고 아직 안 왔다고? 아직 이사 전이래. 구경해도 된대? 먼저 구경하고 있으래. 우와 중문 있어. 저 개 좋다. 네 감사합니다. 화장실 짱 좋다. 화장실 짱 좋아. 아니 그냥 신축이구나. 여기는 뭐야? 여기는 거기는 세탁. 여기다가 워시타워 넣는 거 아니야?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딱 두고 쓰는 거네 여기가. 와 너무 부럽다. 우리도 이런 데 살고 싶다 그지? 이거 대박 같다. 우와 대박. 이것 봐. 그래 어떤데? 조금 높아. 무서워. 차가 장난감 같아. 이거는 뭐지? 이거 뭔데? 베란다네. 베란다야? 응 베란다도 있네. 베란다. 왜? 베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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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뭐야? 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베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우와 이 새끼 성공했네. 우와. 여기 거기 화장대네. 우와. 너무 부럽다. 부러워? 네. 어머! 화장실 하나 들어있어. 화장실이 두 개네? 우와 대박이다. 아아 돌아와봐. 부러우면 돈을 벌어. 진짜 넓다. 이런 데는 얼마나 할려나?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. 아니 거기 남의 줄인데 그렇게 들어가도 돼? 주변 신고 거기 왜 들어가? 친구한테 비벼래? 수납공간이 미쳤어. 나는 일단 주방이 여운 거 이쁜 것 같아. 만약에 여보가 여기서 살면 어떻게 요리할 거야? 똑똑똑똑해.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이제 구경 그만해. 이제 그만 가자. 이제 그만 가자고. 왜? 여기 나 너무 좋아. 그럼 여기서 살아. 어떻게 살아? 왜 못 살아 살면 되지. 어떻게 살아? 여기 우리 집이니까. 정말 내가 한 번 손길 두 번 더. 여기 우리 집이야. 여보야 여기 우리 집이야. 진짜로? 응. 여기서 우리 살자. 진짜로? 응. 와 진짜로? 진짜라니까? 와아악. 개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 더 어디로 넣으려고. 하하하하. 그렇게 좋아? 응. 하하하하. 이제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봐봐. 여기에서 침대를 넣겠네? 그렇지. 침대를 넣지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리 와봐. 어. 여기가 안방이잖아. 어. 잘 봐. 여기가 현관이야. 그렇지? 어? 현관도 참 예뻐. 이리 와봐. 여기가 우리 집이야? 응. 옆집이 아무도 없어. 옆집이 아무도 없어.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?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야? 안방에서 현관까지 버리고. 멀지? 그리고 우리 옆집이 없어.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인 거야. 이제. 그럼 이제 밤마다 여보가 이제 입을 안 막은 거야. 아잇. 아잇. 뭐라는 거야. 여보 그리고 할 말 있어. 뭔데? 가전제품 가구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. 사줄게? 넌 닥치고 못 많아. 하하하하. 할 말 없어? 고마워. 친구들 졸여. 하마 Ded given sense. terus demol게요. 이 차단에서 따라잡 diu다고. 아닙니다.